성공취업 X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산업 두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반도체와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20개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산업이었어요. 또 굉장히 많이 뽑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문상경계 친구들은 어디를 제일 많이 가고 싶어할까요? 또 어느 일자리가 가장 많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통신 쪽과 유통 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사업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5G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기술인 거죠. 그걸 통해서 계속적인 광고가 나오고 있고 어찌됐든 사업을 확장해야만 되고요. 그게 B2C라기보다는 B2B 쪽으로 많이 갈 거기 때문에 할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의 통신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뽑는 쪽이죠. 특히 이 유통은 다양한 분유를 유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입문상경인데 반도체, 자동차 보면서 많이 뽑으면 뭐해? 어차피 내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셔서 소원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산업 내용을 보시고 한번 전략을 짜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산업이냐?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들 취업 준비의 본질이에요. 취업 공부는요. 여러분들. 결코 자기소개서 잘 쓰는 거, 기술적인 거 공부하고 면접 잘 보는 거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경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답변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기술적인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 쪽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고민을 했고 그걸 내가 얼마만큼 잘 제시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따라 빨리, 지금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이미 어디 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글쎄, 삼성이랑 현대랑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어디 어디 갈지 딱딱 나와야 돼. 백화점은 어디 갈 거고, 현대점은 어디 갈 거고, 이미 쭉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지원할 곳을 정하셔야 되고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걸 통해서 사실 유통이나 통신 쪽은 연관산업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 회사들이라든지 장비 회사들, 이공계처럼 그런 게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짜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데도 한번 찾아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산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G가 딱 보이네요. 첫 번째, 통신 산업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G 시대에 ICT 혁명이 시작됐다고 하는 건데요. 각 사들이, 통신은요. 결국에 똑같은 5G를 얘기하더라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강조하고 사업절한 그런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SK텔레콤만 쓸 건 아니잖아요. KT도 당연히 쓸 거고 LG유플도 쓸 거니까 각 사들이 어떤 방식의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SK텔레콤 사장, 박종호 사장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자, 우리는 5G 시대를 열어가는 회사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5G, AI, 융합기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년사겠지, 사업 전략이겠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SK텔레콤이 얘기하는 그런 융합기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건지 사업 분야에 융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5G랑 AI랑 결합시켰을 때 아니면 각각을 가지고 사업할 때 할 게 많잖아요. 그런 때 SKT는 과연 이걸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쭉 정리된 내용이 있길래 제가 갖고 왔습니다. SK텔레콤 주요 인수민 협력사항인데요. 보세요. CES-2019, SK텔레콤 이거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SK 그룹사들이 다 참여했어요. SK텔레콤,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SKC라고 하는 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근데 SK텔레콤은 왜 참여했냐. 하나씩 볼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하만, 싱클레어와 자동차 플랫폼 공동 개발 MOU를 맺었다. 자, SK텔레콤이 자동차를 만든대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기술을 SK텔레콤이 제공한대요. 상상이 안 가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통신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율주행차는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동차가 판단해서 막 센서 주고받고, 정보 주고받고, 보행자가 오면 딱 쓰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으면 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집 안에서 무슨 물품이 부족하면 주문하는 거고,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뭐예요? 바로 통신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공동 개발 MOU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그래서 토르 드라이브랑 자율주행 사업 기술 개발 및 협력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역시 또 5G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MOU. CES 가서 뭐 했냐면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율주행. CES는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으로. 그다음에 이게 조금 하나 좀 특이한 점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소셜 VR, 에버리싱 공개했다. 즉,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SK텔레콤 큰 축이 두 개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율주행차 쪽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콘텐츠 쪽입니다. SK텔레콤의 자유에서 SK 브로드밴드입니다. SK 브로드밴드의 박정우 사장이 뭘 강조했냐면,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판 넷플릭스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무엇일까라고 해서 바로 그걸 K콘텐츠라고 봐서 SM 엔터테인먼트를 합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SK텔레콤에 대한 기업 분석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보면 좋을 게 뭐냐면 바로 2018년, 작년 10월이죠. ADT 캡스를 인수했습니다. 보안 시장을 SK텔레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KT는 이미 있죠. KT 쪽이 있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보안이야말로 또 다양한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새로운 사업 먹을거리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쪽, 그다음에 콘텐츠 쪽, 그다음에 이쪽 보안 쪽 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미디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키워드 제가 뽑아봤고요. 자, 다음 KT네요. 5G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구축해서 차별화된 기술 개발로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 약간 좀 추상적이네요. 고품질의 5G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KT는, SKT는 오케이, 알았어. 뭐 자율주행 쪽, 그다음에 보안 쪽, 그다음에 콘텐츠 쪽이라고 했는데 KT, 너희들은 무엇이냐? 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걸 좀 발견해서 잘 안 보이시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작년에 평창올림픽 할 때 KT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광고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 평창, 5G 자율주행 버스라고 해서 쭉 버스 막 지나다니는 기억나시죠? 그거죠. 그래서 평창올림픽 5G 시험망이었고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AI, 기가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사 나오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 음성의식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말에 대해서 반응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 제안까지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도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에어컨 스스로가 판단해서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시간대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스스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로 맞춰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가진이가 특히나 어느 쪽으로 작년에 많이 갔었냐면 호텔, 커머스 쪽 같죠. 그래서 뭐 수건이 떨어졌다라든지 호텔 내에서 커머스 쪽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AI가 판단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기가 드라이버 역시 커넥티드 카죠. 5G 통신 가지고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차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 모비스와 같이 5G 주행 협약 맺었다라고 하는 기사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5G R&D 생태계죠. 이번에 황 회장님께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5G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쪽이랑 같이 그런 기술을 같이 향유해서 같이 커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신문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도 좀 약간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교육. 스마트 교육도 많이 나옵니다. 5G 기반은 교육 시스템 굿죠. 그래서 사실 SK텔레콤처럼 뭔가 좀 명확하게 사업 방향이 나무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KT를 하시는 분들도 이것도 제가 KT에서 갖고 온 건데 조금 KT를 지원하실 분들은 SK텔레콤 대비 비슷비슷하게 할 텐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2019년도에 전략을 세워내지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LG유플러스로 갈게요. LG유플러스. 5G는 모든 사물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다.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LG유플러스의 초연결 사회란 무엇인가. 근데 제가 이 키워드만 가지고 갔습니다. 자 하연의 LG유플러스 부회장 이번에 CES2019 가서 5G는 콘텐츠 쪽 그 다음에 AR, VR 부문에서 1위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LG텔레콤이 5G 기술을 갖고 왔을 때 가장 많이 접목시키려고 하는 게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 넷플릭스랑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LG유플러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콘텐츠 쪽과 AR, VR 부문이다. 그리고 실제 하연의 부회장의 CES2019에서도 이쪽에 가장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사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5G 시장을 보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G는 뭔데? 이제 본격적인 정의를 한번 가볼게요. 초광대역 넘는다는 거죠. 광대역을. 초저지연 그 다음에 초연결이다. 최대 전송 속도가 LTE보다 20배가량 빠르고요. 지연 속도는 10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가 좋은데 왜 그럼 동영상 콘텐츠 쪽에 집중을 하는데 이것 때문이죠. 초고화질 영상 그 다음에 VR, AR, 홀로그램 등 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카메라에 뭐 이런 걸 사더라도 이게 실제 통신으로 구현이 안 되니까 뭐 로딩도 넣고요. 실제 올라가서 업로딩 되는 부분도 품절이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실감 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5G가 우리가 인프라 깔아줄게. 우리가 가능하게 해줄게.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쪽에 집중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통신사의 5G 통신만을 활용한 것은 일단은 올해는 B2B 판매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AR, VR 등 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들어갈 거 아닙니까. 5G 통신 더욱더 더 원활해질 거죠. 그러기 때문에 B2B 쪽으로 먼저 들어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G 4G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이 바로 앱 경제였죠. 애플리케이션 경제 그런 것처럼 5G가 나오면 몰입형 서비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실감 나니까. 두 번째 편제형 서비스 편제형이 문제하세요. 편제형을 제가 찾아봤어요. 검색창에 찾아봤더니 넓은 범위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로서 하드웨어 운영 체계 프로그래밍 환경 등의 플랫폼이 달라도 돼. 달라도 모든 것들을 다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유비쿼터스라고 아시죠. 그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이 워낙에 빵빵하다 보니까 뭐 다 연결시킬 수 있어. 다 돼. 다 호환 가능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년 하반기부터 5G 관련 매출액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2020년 기준 3조 원대로 추장했다고 합니다. 실적 전망을 조금 밝게 보는데 뭐 LTE보다 높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견들이니까 회사의 의견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런 부분들은 LTE 가입 초기에는 보조금 그 다음 요금폭탄 공포감에 높은 요금제를 채택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동전화 매출액이 성장했다. 즉 여러분들이 영업 쪽 쓰시려면 왜 이동통신이 매출 높은지 파악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었는데 5G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갈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초연결 시대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고화질 동영상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이거는 여러분들이 SKT를 지원하시건 KT를 지원하시건 LGUF를 지원하시건 이 네 가지는 꼭 가져가세요. 클라우드 서비스 고화질 동영상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이게 5G 통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B2B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핵심적인 분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 성장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예요? 통신사들은 매출액보다 더 중요한 게 ARPU 저는 이거를 아르프라고 그냥 읽거든요. 제 나름대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입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입한 그 평균 매출액이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통신사 실적 볼 땐 그래서 ARPU 이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B2B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요금이나 압력에서도 자꾸 요금이나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B2B 쪽이니까 이런 압력에서 좀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상존한다. 항상 균형적인 시각 가져가십시오. 일단 5G 네트워크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의 자율주행차나 VR 등인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되게 활성화됐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과연 이쪽에 대한 매출이 올라갈까?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보세요.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을 같이 가져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통신사의 5G 가입자와 아르프 ARPU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초광대역을 제외한 초저지연성 초연결성은 일반 소비자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LTE에서 5G로 넘어가야 돼. 새로운 요금제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야 진짜 다 터지네? 이건 우리가 실감을 할 텐데 야 되게 느리네. 야 근데 느린 것도 없어졌어. 초연결성 와 연결이 안 되네? 다 연결돼. 이런 것도 우리가 과연 느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소비자들이 과연 쉽게 갈 것이냐. B2B 시장 그렇다 치자. B2C 시장이 과연 장밋빛 전망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유통산업으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유통산업도 여기서 나온 건 온라인몰 강한데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 가장 큰 이슈이긴 하죠. 그 다음에 신흥국 금융 불안 또 환율 금리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 밝지 않다.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IB 전세계 국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성장률 자체를 낮게 잡고 있다. 3%가 안 되죠. 자 일단 백화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은 어떻게 될까. 편의점 대형마트는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건데 먼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소비침체에 불구하고 어? 현상 유지될 거다. 좀 긍정적으로 보네요.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뭐예요? 한계 직면했다. 부정적으로 보네요. 그럼 뭐라고요 항상? 항상 여러분들은 그럼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문제점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온라인몰 강화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제 대안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취준생의 입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2019년 정책 방향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써주면 좋아요. 부정적인 요인은 뭐가 있고 긍정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요인은 민간 소비 증가율은 높은 가계부채 부담 및 시중금리 상승 한국은행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안 좋고 다음에 긍정적 영향은 뭐예요? 중국인 관광객이 조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럼 백화점, 면세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2.7% 증가 3%가 안 된다고 했죠. 이거에 예측된다고 하네요. 백화점 업계는 올해 실적이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 양극화 등에 따른 럭셔리 MD 매출 신장이 힘입어 대형 점프 위주로 고성장을 시현했다. 최근에 백화점 순위가 바뀌었어요. 2018년도에 가장 많은 매출을 낸 백화점이 반포에 있는 강남 신세계 백화점이 1등을 했습니다. 2등이 바로 롯데 명동에 있는 소공동 본점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이겼어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거죠. 럭셔리 제품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고 많이 팔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소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백화점에 사람들이 그래도 가는 거는 조금 더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사러 간다. 그런 경험들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 자체가 어려워도 쓸 사람은 쓸 거다.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초고가 시장은 더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으로 백화점 쪽이 좋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 객단가가 높은 수입 명품의 고성장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유명 브랜드의 매출 비중도 2018년에 20%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됐다. 점점점점 부익부 비닉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좀 약간 어그려기 힘들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팔렸냐라고 봤는데 이분의 분석은 자산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택가격 상승해서 소비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 파악하세요. 백화점의 고가 매출이 증대됐대. 그렇다면 왜 증대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이유를 찾아보시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까지 여러분들이 조사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답변 경쟁력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증권에서도 2019년 기준점 기준점 매출 성장률을 2% 수준이라고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했고요. 역시 나오죠. 해외 명품 호주 고소득층의 중심의 국내 백화점 매출 상대적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명품에 집중된 부분 여성 패션 및 남성 아동 스포츠의 턴아라운드를 위한 연계 프로모션 그 다음에 리빙 가구 홈 퍼니싱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 이건요.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백화점 산업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하나하나의 콘텐츠를 얘기하는 키워드들이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초고가 명품들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성 패션은 당연한 거고 백화점 시장 쪽에 있어서 새로운 VIP가 등장을 했어요. 제가 굳이 따지자면 재작년에 재작년에 이 성공첩 엑스파일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백화점의 VIP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VIP가 아니라 VIP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VIP 베리 임포턴트 펄슨이 아니라 베리 임포턴트 베이비래요. 요즘에 이제 아기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아니면 없는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수가 적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엄마들이 가서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맡겨놓고 쉴 데가 없으니까 백화점에 그런 아기들을 위한 매장과 아기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과 놀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백화점을 간다는 거죠. 즉 유행 요소의 하나로 키즈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아동 쪽이 굉장히 좀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남성들도 안 가고 있으니까 뭐 그루밍족 그루밍족 해가지고 남성들에 대한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 놓고 실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성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오락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자제품 그런 콘텐츠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기존의 백화점 마트에 오지 않았던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 거거든요. 우리 매장으로 오게끔 하는 그런 전략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보세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항상 뭐가 있냐면 식품이 있죠. 식품은 왜? 와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식품 다음이 뭐냐고 하면 리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롯데백화점 본점을 어떻게 리뉴얼을 하고 있냐면 리빙 있죠. 이거를 되게 많이 확대하고 있어요. 리빙은 가서 그냥 본다라기보다는 어때요? 내가 집에서 살 거고 내가 한번 써볼 거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전시만 해놨다면 지금 이게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점점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가구 홈퍼리싱 다 리빙이거든요. 이쪽이 새로운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트렌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백화점 지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기존의 고객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트렌드인 리빙 쪽의 트렌드. 사람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리빙 쪽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두 축을 꼭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잖아요. 내 아임, VIP. 비싸도 산다. 저출산에도 고가, 아동, 의류. 매출 성장률이 4배 이상 높대요.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 더 커질 겁니다. 자, 면세점 갈게요. 면세점. 면세점 경기 전망 역시 밝다. 17%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가격 경쟁력이 높고 또 우리나라 제일 많이 팔리는 화장품 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후라고 하는 브랜드는 2조를 돌파했죠. 자, IBK의 투자증권도 1인당 내국인 면세 한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쪽에서의 여행이 점점 풀리니까 한국 단체 관광 패키지 판매 재개 등 긍정적인 거 봤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롯데면세점이 7.5조를 팔았답니다. 작년에 7.5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면세점 쪽은 더욱더 어떻게 보면 백화점 쪽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요.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왔어요. 무엇보다 온라인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온라인 매출. 그래서 오프라인만 가지고는 장사할 수 없죠, 여러분들. 유통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더 가져갑시다. 뭐 온라인 쪽에 관련된 전략. 어떤 쪽에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세요. 편의점 갑니다, 편의점. 자, 편의점은 어때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까지 같이 갈게요. 흐릴 전망이다. 편의점 쪽이 진짜 대형마트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뽑는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출점할 수가 없거든요. 올해에도 출점이 거의 무예요, 무. 근데 이제 편의점은 영업관리 쪽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뽑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어딜 가든 상반기가 됐건 하반기가 됐건 인문상용계 친구들한테 꼭 쓰라고 하는 것이 편의점인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매출 성장률을 매출 제일 많이 판매하잖아요. 근데 담배가격 추가 상승 없이는 마이너스 성장밖에 안된다. 즉,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남는게 아니란거죠. 담배가격이 조금 상승돼야 그나마 좀 마진이 남을텐데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근데 담배가격 상승하겠어?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기사인거죠. 구매건수 또한 줄고 있다. 편의점 구매건수. 여러분들은 편의점 자지고 하십니까? 근데 또한 출점 둔화와 소비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소비감소? 오케이. 잠깐 뭐 억울해야겠어. 그러면 출점 둔화, 이게 전 더 클 것 같아요. 편의점을 보통 한 분이 여러 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3, 4개, 4개의 편의점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잘되는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편의점의 구매건수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여기 늘 나타났던 최저임금 상승, 추가 상승비용 발생 여부 등 불확실성 요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최저임금 상승과 추가 상승비용 발생, 특히나 편의점 업계 입장에서는 상승비용 가치 좀 떠안자. 최저임금도 절반 부담하자. 이렇게 하는 가맹점주들하고 요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근데 작년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좀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일을 계속적으로 냈거든요. 특히나 영업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관리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럼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진짜 쥐어짜서 절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제일 중요한 게 편의점에서는 발주를 잘라야 되거든요. 안 팔릴 상품은 최대한 줄일 거고 잘 팔리는 상품을 최대한 발주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적정한 상품 발주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뭘 많이 써요? 빅데이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 빅3 점포수 순증 4년 만에 최저임금 항상 나오죠. 이건 자율규약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대형마트로 갈게요. 대형마트. 녹록치 않다. 일단 고객 방문 건수 감소다. 그다음에 이게 좀 약간 희귀하죠. 비식품이 타 유통 채널에 비해 상품력이나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를 가는 거는 가긴 가죠 여러분들도. 근데 대형마트 가서 뭐 사요? 신선 식품을 산단 말이죠. 신선 식품. 비식품 여러분들 대형마트에서 꼭 사야 되겠다 생각해요. 식품 코너 이런 데만 돌. 소위 먹는 것만 좀 돌잖아요. 비식품은 다른 유통몰. 특히 온라인몰이 훨씬 싸죠. 이게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에 위기 돌파 카드로 뭐? 온라인몰 강화. 이래서 온라인몰 강화가 나오는 겁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 통합 온라인 전담 신설법인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 매출 10조 원 목표라고 얘기하네요. 롯데 쇼핑도 자 보세요. 롯데닷컴, 엘롯데, 마트, 슈퍼, 하이마트, 롭스, 홈쇼핑. 면세점까지 있는데 이 면세점만 빼고 나머지 7개 계열세 온라인몰을 다 통합합니다. 통합해요. 그렇게 해서 역시 2022년까지 온라인 매출 20조 원 달성 목표라고 하고요. 신세계 포인트 1,800만 명이 가입했대요. 롯데 보세요. 3,800만 명.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럼 왜 통합시켜? 분산됐던 집객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가 많아지잖아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맞는 상품을 제때제때 제대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다 통합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채널의 락잉 효과 뭐예요? 내가 온라인에서 항상 샀어. 근데 이 사람들을 가둬두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똑같은 오프라인 채널로 가둬두는 거죠. 오프라인 채널의 트래픽 또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대형 유통기업들이 이런 온라인몰을 통합한다는 거 괜찮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험 제공이죠. 경험 제공. 아까도 말씀드렸죠. 백화점이 됐건 대형 마트가 됐건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백화점 천평을 만든다 치면 천평 다 거의 다 판매 시설로 놨다면 이제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어때요? 정말 1층에도 예전에는 무조건 화장품 제일 비싼 이런 거였잖아요. 명품. 이게 아니라 와서 고객들이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왜? 안 그러면 고객들이 안 오니까. 왜? 싸게 살 수 있는 곳들은 온라인에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오프라인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치 소비 시대도 끝났다. 이제는 감정을 쇼핑한다고 하는 기사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쇼핑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조사하셔서 그런 기사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통신 산업입니다. 키워드입니다. 5G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각각의 통신사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안이라고 하는 콘텐츠 새로운 신사업 성장 전략으로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콘텐츠 왜? 5G 통신이니까 실감형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유통, 유통은 제가 백화점이 일단 무난하다. 대형마트, 편의점은 고난일 거고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온라인 쪽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가치, 그냥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분석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통신과 유통 쪽은요. 우리 인문상경계 친구들이 반드시 지원해야 할 그런 산업입니다. 제가 분석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보여드리느라 좀 깊이 있는 분석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에 잘 적응하셔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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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